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의 정광호입니다. 오늘은 미운 사랑이라는 곡 비브라토 체크할거에요. 비브라토 배워볼건데 어떤 만큼만 주면 좋은지 제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구요 다음 강의도 계속 이렇게 올라올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독하기를 안하시면 손해예요. 꼭 구독하기 그 다음에 알람설정 꼭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비브라토 부분 체크할게요. 비브라토는요. 우리 악보에서 다른 색깔을 칠해볼게요. 여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는게 1번은 기본적으로 체크만 해놓은거고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를 더 넣을 수 있다면 넣어줄 수 있는 부분까지 제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요 노래같은 경우는 빨라야 느려요. 좀 느리죠. 느린 노래같은 경우는 내가 비브라토를 낼 수 있으면 3연음 3연음이나 아니면 4연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뭐냐면 일정해야 돼요. 그냥 갖다 씹어주는게 비브라토가 아닙니다. 노래가 굉장히 싼 티가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를 굉장히 이 음정을 방해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브라토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이 음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내가 더 플러스해서 이 노래를 멋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꼭 비브라토를 하면 여기 와서 그냥 씹어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절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비브라토 확실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 곡을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기같은 경우는 제가 개수를 말씀드릴 건데 이 개수를 뭐냐면 숫자를 적어드릴 거예요. 숫자를 적어드릴 건데 여러분들께서 요거로 할지 요거로 할지 선택을 하시면 될 수 있으면 3연음으로 정확하게 하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그럼 3연음에 음 몇 개 있어요? 3개 있죠. 그쵸? 그럼 제가 여기다가 9라고 쓰면 요거를 1, 2, 3, 4, 4, 4, 4, 5, 6, 7, 8, 9. 요거 요거 3연음을 3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와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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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쵸? 요거 조금 체크하기 어려우실 수, 조금 이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 9 이건 뭐냐면 요렇게 물결. 요거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1, 2, 3, 9개. 요렇게 하시면 돼요. 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와우가 하나예요. 와우, 2, 3, 4, 4, 5, 6, 7, 8, 9. 그렇게 심어 달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울림을 달라는 얘기입니다. 비브라토는요.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소리를 낼 때 소리 위에서 비브라토가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면 호흡 밑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호흡 위에서 돼야 돼요. 그거는 튜너기만 딱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튜너기 갖다 대보세요.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튜너기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 대가 있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위로 올리게 되면요. 얘가 아주 이렇게밖에 안 움직여요. 얘를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얘가 이 막대기가 여기까지 오고 얘가 이렇게까지 오게 되면 완전히 음정이 다른 음정인데 그렇게 비브라토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여기 비브라토를 그렇게 해주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아홉 개 비브라토를 해주십니다. 솔솔 라디라디라 와와와와와와와와와 세 근데 내가 선생님이 호흡이 좀 돼요. 그럼 이거 여기까지 비브라토를 한다고 해서 총 열두 개를 하시면 돼요. 안 된다. 그럼 아홉 개. 될 된다. 그럼 열두 개. 그럼 열두 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개인적으로는 아홉 개. 왜냐하면 여기까지 비브라토를 해준다고 보면 되니까 그쵸. 아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미 솔솔 여기 아홉 개. 그 다음에 미 솔솔 여기 여섯 개. 라솔 미레. 아아. 여기는 한 두 개만 넣어주셔도 되고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넣는다고 해서 잘한다 못한다 개념이 아니라 비브라토를 자주 넣어줄수록 너무 많이 넣으면 안되지만 이런 부분에서 넣어주면 좋은데 여기는 한 두 개 정도 넣어주시고요. 세 개 정도. 세 개에서 네 개 정도 넣어주세요. 미레라. 네 개에서 다섯 개. 아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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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두 개. 한 세 개에서 네 개. 여섯 개 아홉 개 여긴 아홉 개 여기 볼게요 여섯 개 여기 한번 체크만 더 해볼게요 비브라토 비브라토예요 여러분들 물결이라 그래가지고 웃고 있는 거 아닙니다 볼게요 여기는 여섯 개에서 여덟 개까지 돼요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여섯 개에서 열 두 개 아홉 개에서 열 두 개 약간 비브라토 느리게 하겠다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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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네 개 정도 해서 다섯 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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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개 여섯 개에서 여덟 개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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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요거까지 해서 열 두 개 따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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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한 아홉 개 한 열 두 개까지 해도 돼요 빨리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어 이거 안 보였다 여기 이렇게 열 두 개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볼게요 여기도 비브라토 여기도 비브라토 아쉽겠죠?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비브라토를 좀 넣어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저 같은 경우는 포인트를 좀 더 넣고 싶다면 여기 부분 한 번 더 넣고 싶어요. 저는 여기 부분 빨간색을 동그라미 할게요. 여기 넣고 싶다. 추가 넣고 싶다 하고 싶은 부분 제가 그린 겁니다. 따라라라라라라라 여긴 괜찮고 미솔솔 라솔 미래 미래 니 다다라라라라라라 미라 저는 이런데 한 번 넣어주고 싶어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도 한 번, 여기도 이렇게 두 군데 한번 더 넣어주면 여기 좀 고라리 도죠. 미이이 hive 따다라라 따다라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으면 여기도 하나 넣어주면 좋아요. 따라라라라라라 여기도 한 번 더 넣어주고 싶어요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크게 동그라미 음표에다 친 데 있죠 요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비브라토를 더 추가로 하면 좋겠다고 검은색이 되게 검하게 보이네요 그렇게 체크를 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비브라토를 확실하게 해주시고 비브라토를 제대로 배우시고 고개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품학교 자원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